야, 이거 또 어렵지. 야, 이거 알지. 야, 이거. 근데 이게 행동이 없네. 행동이 없어. 행동이 없지, 행동이 없어. 일찍, 일찍. 막 비벼. 막 비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무조건 맛있어. 잘한다, 잘한다. 뭔지 알아. 제목이 지금, 잠깐만. 아는구나. 건축학계로. 건축학계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명대사 뭐라 그래야 돼, 명대사 뭐 했냐. 근데 이거 비방인데 나가세요? 삐처리 해 주실 거예요. 행동만.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형 대사니까. 아, 웃기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너 키스 안 해봤지? 혀랑 혀가 뱀처럼 OOXX. 다리야,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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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동을 못 봤어야 돼. 파리! 파리! 파리 파리 나왔다 끝! 끝났다 끝났어! 디테일한 장면을 못 봤어 지효가. 지효가 이걸 몰라. 아! 아! 알았다!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입 모양 하시면 안 돼요. 파리를! 파리를 해? 왜 파리로 해? 왜 안다고 했어? 완전 파리로 가. 언니 그건 줄 알았나 보다 똥파리로 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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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시간 없어. 아 이러면 무슨 게임이 됩니까? 손발이 되도록 빈다. 나한테 말할게 아니라 지금. 빌어. 빌어. 근데 여진언니가 맞출 수 있어. 새! 파리! 새! 자 끝내 끝내 끝내. 5! 4! 재밌었어. 한국 영화? 2! 1! 외쳐! 파리? 파리! 파리예요 형님! 완전 서현이가 되게 잘했는데. 흥민이 하고. 번축합 개론. 번축합 개론. 근데 지효 누나가 알았는데 여기서 파리 똥파를 꺾은 거야. 이게 조정석의 히스 씨. 조정석의 히스 씨. 조정석의 히스 씨.